일단 저희 학교는 1호선 초역세권입니다. 녹천역에 1번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후문이 있는 녹천역에서 늦더라도 한 3초는 뛰어옵니다. 키포스가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. 창에 있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이거든요. 그래서 올라갔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안 돼 있는데 야간 중간 출입시간이 나와서 딱 보면 학교가 산이면 중교할 때 등산해야 되는 거예요. 스탠버스를 운영을 해서 스탠버스 타고 음악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가 예쁘니까